한글자막 by 한효정 세상에서 그 사람 얼마나 지위가 있느냐 어떤 외적인 걸 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의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이냐 신령한 자냐 셋을 구분해요 신령한 자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될 것인가 오늘 설교 초점은 그쪽으로 갑니다 신령한 자 신령한 자 신령한 자가 되는 과정이 모이고 어떻게 하면 신령한 자가 되는 길이 열릴 것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성경의 내용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애굽의 사람 광야 가난한 땅 세 단계를 거쳐요 애굽에서는 태어나자마자 종사를 태어난 것을 육의 사람 말하고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세례받고 광야 40년 생활하죠 육신의 사람이라고 육신의 사람 내가 인생의 광야 길을 걷고 있고 연단 훈련받고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내가 여기 빨리 이쪽 가버려야지 여기에 있어서 그러구나 광야야 광야를 거쳐서 그래요 광야는 힘들어요 인생 연단 훈련받고 광야 그러니까 광야를 빨리 통과해 버리시고 적고 왔고 가난한 땅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자는 가난 여기가 신령한 자 신령한 자 우리가 가난한 땅을 여우서 갈련만 들어갔거든요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두 명밖에 못 들어가서 모세도 못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 다 됐는데 아니 가난한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데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한 사람이 있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다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천국의 기쁨을 누려볼 수 있어 신령한 자가 되면 가난의 기쁨을 누려버려 아매죠? 기동 다 봐 여기서 다 받아요 여기 어떻게 위치가 중요한데 위치가 그래서 아는 기부이기 때문에 이거 다 설명 못하고 한마디로 애굽에서 빨리 바로한 군대 사단의 군대에서 나오잖아 열까지 재앙 내리고 6월절 지키고 홍해 물세를 받고 육신의 대입은 광야 생활을 빨리 통과해야 돼 어떻게 이 광야를 벗어날 것인가 이겁니다 광야 근데 이스라엘 군대가 싸울 때에 세 개 군대가 있었어요 애굽에서 바로왕의 군대가 있었고 여기서는 아말렉이 있었어요 아말렉 아말렉과 싸워서 모세가 손을 들고 아름과 호리 받쳐주고 여호사가 싸웠다는 얘기 알죠? 추리기 17장 8절부터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싸운 군대가 누구냐 읽어봐라고 아말렉과 싸웠거든요 내가 광야 생활할 때 싸울 군대가 아말렉을 이기라고 아말렉이 뭐냐면 육신의 후예 애서의 손자적석이에요 원수는 왜 광야가 되니까 내 육신의 정욕, 암모, 이성의 자랑을 초월 못해서 여기가 있는 거예요 빨리 이걸 벗어버려야 될 건데 이해가 되죠? 여기 그래서 아말렉과 싸울 때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성령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성령을 때 행하라 행하라 육처의 육신을 잔여려라 절대 육신의 소용은 무지기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싸워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데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근데 여기서 지금 가난한 땅에 가기 위해서는 요단가가 있는데 이게 불세래다 불세래 불세래, 여기는 물세래고 불세래 받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요수하의 말씀이 되는데 요수하의 내용이 정말 가난한 땅에서 어떻게 싸워 이기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난한 땅 한 철홍 성벽 17성이 있는데 그 앞에 있었을 때에 한 장수가 칼 들고 서 있어요 그래서 요수하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국을 위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라 나는 네 표현도 아니고 적국 표현도 아니야 그래 부려요 나는 요하의 군대장관 와서 네가 천사장 온 거예요 아니면 하나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 도우러 왔다 해야 되는데 너 네 표현도 아니고 적국 표현도 아니야 이래 부렸어요 이게 중요한 뜻이 있어요 천사가 우리 도우러 왔는데 우리 꼬봉은 아니에요 그때 요수하가 그 말을 빨리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네 신을 벗어라 그래 모세한테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네 신을 벗어라 했잖아요 오늘 이것만 잘 깨달으면 아 가난한 땅에 들어간 여기에 키가 여기가 있어요 네 신을 벗어라는 것은 네 주권을 내게 양도하라 네 주권을 내게 양도하라 어떻게 모세나 요수하가 똑같이 그렇게 했냐고 네 신을 벗어라 주권을 양도하라 그 말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권을 양도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주권을 양도하면 내가 너를 도웁겠다는 말 이해가 되죠? 열거성 전략도 하루에 한 바퀴 일곱 바퀴 기둥 것도 요수하 머리에서 나왔어요 군대 전관한 말이에요 군대 전관한 말이에요 네가 천사장이 했어요 그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했더니 무너졌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가난한 땅에 사온 한마디로 믿음 소망 사랑 여기 이제 여기예요 믿음으로 이겨버린 거죠 그래서 일곱 바퀴 들고 애칠하니까 무너져버리고 오늘 신령한 자 여기 신령한 자가 사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면 다 끝나버려요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신령한 자가 되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열거지 재앙이 내리고 엘리야 기도하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져 버리고 이사야 기도하니까 아수르가 18만 5천명 하루종일 죽여버리고 뭐 놀란 역사가 나나 보거든요 의인의 역사에 힘이 많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신령한 자의 그런 영적 수준이 올라갈 것인가 이걸 포인트를 잡고 여러분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 탈출하는 것이 뭐냐면 이 육신의 소욕을 이겨야 돼요 육신의 소욕 이걸 이기는 길은 말씀으로 회개 회개했다 회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회개 밖에 없어요 통에 잡고 계야 돼 에르산의 근거에 강구하는 신령을 부어주니 통에 잡고 계 얼마나 성냥 중만은 깊이 통이한 만큼 돼 애통한 만큼 성냥에 불받으면 막 울고 통이하고 막 대굴려고 굴르고 막 엎어져 뒤집어졌다 몇 시간 간다 이게 최고의 은혜예요 아메이죠 여러분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성냥에 빛이 비춰지면 내가 정말 악한 자고 좋아하고 더러운 자고 막 울어야 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의 키예요 얼마나 마음을 깊이 쪼겨냐는 거예요 깊이 막 도려내는 거예요 자꾸 내가 얘기했지만 여기 안에 지금 먼지가 있는데 전기분은 안 보여요 아침에 햇살이 싹 들어오면 먼지가 부우 뜨지 않아요 부우 뜨 내 안에 더러운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죄인종의 괴수고 다이슨 죄악종의 출생이었고 별 죄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가정에서 남편이 뭐라고 아내가 뭐라고 해 그러면 하아 왜 저럴까 아내가 문제가 있어 남편이 문제가 있어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아내가 저렇게 말할 때는 내가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많이 주워서 그 안에 쌓여서 그런 거예요 다 나 책임을 해야 돼 내가 사랑해 주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구겨졌고 아픔, 슬픔, 눈물이 쏘여서 그래요 그 상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상처 자기가 적어놓고 해 저 사람 왜 그러냐고 막 그래야 돼 해 다 여기서 그런 사람들 모든 건 내 책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아버지 앞에 내 책임을 담당하고 죽어주셨잖아요 제대로 알지 못해 그런 용서해달라면서 그 십자가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애통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잘했다는 사람은 절대 기도가 안 돼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도 문제고 한국계 문제는 나 때문이고 우리 교회 부모도 나 때문에 정말 나 때문이래 진짜 나 때문이라고 느끼고 있다면 가장 낮은 자세에서 그 사람이 가장 주임의 사람이에요 십자가 지고 있는 거예요 주임은 그 사람을 쓰셔요 절대로 나 잘났대 그 일법이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러니까 은혜가 올 수가 없죠 아버지 자식이 빛나는 거 내가 어렸을 때 기도 못해서 이렇게 됐고 모든 건 내 책임에 울어 사실 그런 사람은 주임의 마음을 안 사람이에요 여기 광야 나는 왜 광야가 애통할까 문제는 나요 나 주여 내 죄가 이렇게 큽니다 내 죄가 머리카락 뽑았다고 다이슨 고백이고 모든 걸 통에 잡고 그래야 돼 통에 잡고 그거 해답이에요 빨리 회개 말씀이 금이 돼서 찔러 쪼개가지고 홍과 영광 간절코스로 찔러 쪼개야 돼 간절코 찔러 쪼개야 돼 말씀이 금으로 쪼개야 돼 그러면 말씀이 칼이 들어가니까 수술하지요 자르지요 도려내지요 구약에 소양 잡아서 각을 뜨잖아요 각을 말씀하니까 각을 뜨고 그게 불이 떨어져야 오늘도 지금 이 말씀과 같이 각을 뜨고 성의 불이 조금 더 떨어지면 번제물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 열배가 상급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통에 오고 다 회개하시냐고 다 회개하면 육성체성이 다 뽑아져 나가 뭔 기도냐고 막 달라고 여러분 기도가 많으면 설득을 설득 당하는 거예요 막 울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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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주요 그렇게 기도하다 밤새 기도해도 몇 시간 기도해도 금방 지나 임재가 들어온 사람이여 그러면 주님이 막 안 거예요 그렇게 하면 회개 밖에서 모든 게 나 책임이고 내 자랑 모시고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죄성 육성이 죄와 죄성이 죄의 성품 육의 성품이 내 안에 있어요 그걸 뽑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너고 여기 나왔는데 애국에 다시 돌아가제 열까지 재앙 내린 거 봤고 기적을 채우면 홍해 물이 갈라진 거 보고 지냈어요 그걸 보고 기적 체험 그렇게 한 사람이 왜 원망분도 다시 금성마저 만들고 여기서 이리 가져가냐고 이해가 안 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육성의 애국의 근성이 남아서 근성 그게 습관이 내 안에 육의 성품이 있다니까요 절대적입니다 타이또 거짓거리에서 결국 육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이건 절대 안 돼 육신의 소여금은 못 이겨요 날마다 죽느라 바울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본다고 했어요 절대 안 돼 육은 길들일 수가 없다고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인 충만한 마음과 용수철이 꽉 늘고 있대 올라오면 팍 또 튀어 올라가 이게 육이에요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육은 그렇기 때문에 이 육의 성품을 자르고 회개하고 통해하고 이것보다 성화의 과정을 여기서 걷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광야 준 거야 광야가 들어가야 힘들어야 네가 권한 가운데서 성화하고 기도하지 잘 나가 돈도 잘 보고 명예도 있고 대단해 까버렸네 사오랑 솔로몬이 바로 왕이 올라가고 여기 성품 안 빠지고 왕이 올라가니까 바로 타락해 벌써 좋아하지 마 기도 안 하고 뭐에 떴다 타락해 돼 있어 반대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 그 안에 육성체성이 아직 안 끊어졌잖아요 안 뽑아놨잖아요 여기서 욕이 나에 가는 길 오지 그가 아시아 나를 단련하시오는 정금까지 나오리라 불 속에 들어가야 금이 그 불숨을 빠져나오는데 불 속에 안 들어갔잖아요 나는 불 같던 시간이 너무 많아요 힘들어요 흙에 쓸나구려 고난 연당이 많은 것은 큰 그룹을 만들어야 돼요 불 속에 여러분 용광로도 도수가 달라요 도수가 삼천도 정도에 이만한 쇠 녹아요 그런데 만도 용광로를 통과하면 쇠를 자르는 쇠가 나오고요 칼이 나오고 톱이 나오고 굉장히 강도가 강도가 탁보다 힘들었어요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강해지고 경고해지고 성숙해지고 그런 사람은 그릇이 돼요 그런 사람은 주의 종으로서 주의 종도 주의 종을 가르치는 종도 나와야 돼 할렐루야 산재에서 난이 급검한 사람이 눈물 겪고 통과해야 알지 이게 한다는 거죠 지금 뭐 아직도 나는 힘들어 나를 하나님 만드시냐고 그런 거예요 다른 타두지 마시오 나를 만 내가 무엇이 잘못했을까 맨날 내가 잘못했대 나를 만에 징기 짜고 울어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교회 문제, 인민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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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문제 모든 이런 사람은 영의 세계를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깨지고 붙어서 고난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 연당 훈련을 받아야지 인간은 배부로 등 탔던데 누가 금식 차려야 해요 안 돼요 차려야 안 된다니까 지금 인기가 좋은데 뭘 차려야 해요 그래서 계속 주의 종들이 잘 나가다가 처음에 개척할 때는 그렇게 고생했던 사람이 나중에 딱 뭐 엄청난 부귀를 우려붙다 하면 안 돼 그리고 바빠 분주해 강사로락에 팍 돌아다녀 옛날 한 번에 만났던 그런 계속 우려먹고 써먹고 다니는데 오늘 만났냐고 당신 오늘 음성 들었냐고 옛날 만나서 맨날 그거 우려먹고 다니니까 다 죽어버리지 얘 바울에게 몸에 가시 줬냐고 가시를 줘버려야 돼 떠나라고 하니까 네 은혜가 네 은혜가 네 조카도 돼 네가 약같이 강함이래 그러면 너 경험할 것 같아 맨 남은 가시 때문에 바울은 고통스러웠어요 고통 여러분 이 가정에 가시 하나씩 있어 지금 말 못해도 지금 부끄러운 거 있다니까 자녀 남편 뭔가 지금 겉으로 그래도 속으로는 지금 뭔가 딱 걸려있어 근데 그거 그거 이거 빨리 통과하려면 물론 때가 되면 벗겨주겠죠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불세를 받아요 오늘 보물 봐봐 여기서 여기 들어가기 전에 신을 벗어야 돼 죽고 양도하려면 성령 불받아야 야 못받게 죽었나니 여러분 못받게 죽어있는 것도 성령이 와야 죽어지는 죽음이 오는 거지 내가 죽은다고 죽어져? 내려놔? 내려놔 내려놔 지도록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내가 못받게 죽어있는 죽음이 성령이 불어와야 돼 그냥 죽어져 버려 죽으려고 애쓰고 있어 아직 안 죽었어 네가 애쓰고 있는 자체가 아직 아니에요 지금 아직 안 내려놨어 내려놔 접을었어 그냥 이건 이제 2단계만 여기만 가버리면 되는데 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요단강 건너서 여러분 보세요 요단강 건너서 할렐루야 요단강 건너서 할렐루야 남자들이 다 고통 가운데서 두루 누워 있어야 돼? 그러면 다 죽지요 적군들이 와 죽여버리죠 요단강 안 던은 거 여기서 해야지 그 강이라도 좀 끼고 있어야지 거기서 할렐루야 하라고 하냐고 할렐루야는 뭐냐면 애국의 수치를 길가래 벗어나고 죄를 벗고 유괴성을 뽑아라는 거예요 싸우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랑 지금도 할렐루야 하라는 거예요 싸우면 내가 해줄게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싸워주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잖아요 빨리 인간의 싸움은 아니고 열이것은 네가 절대 못 이겨 그런데 일곱 바깥에 애쳐 무너져버려 하나님이 싸워줘야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민족을 살리고 나라 네 자신도 뭔 이겨 네 자신의 귀신도 뭔 이겨 어떻게 누구를 이겨요 아직 멀었구만 주님과 같이 울어야 돼 애도 주여 아시네 그러면 성령이 사로잡아 나를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주게 된 겁니다 아멘 영예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예사람 되어서 여기 신령한 가난한 땅이 어떻게 가느냐 이게 문제인데 신령한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내가 현재 천국을 기쁨을 누려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옥중에서 기도가 찬미함에 옥토감지 지진이 나고 자꾸 풀려버렸대요 자 빌리포서시는요 바울이 감옥 옥중서시는요 옥중서시는요 옥중 오가리인 사람이 옥 밖인 사람인데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해 기뻐라 기뻐라 말이 제일 많이 나와 옥에 갇힌 사람이 제일 고통과는 밖인 사람은 기뻐라 기도가 찬미하니까 옥토감지 지진이 나고 이건 영예 최고의 여기 지금 내가 말해 감사가 있는데 여기 감사 정도 된다면 뭐든 말 감사해요 맨날에도 감사해요 자 마귀는 원망 부평을 주는데 감사하니까 욥이 요가를 찬송 받았지 나 자녀가 죽었을 때 그랬잖아요 찬송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겼잖아요 근데 문제는 감사가 되냐고 내 말에 우려나야 되는데 그거 흉내는 해봐 안 돼 내 마음이 속상해 성질하지 어떻게 감사려요 안 돼 그래서 영적 세계는 순간 안 돼요 절대 여기를 거쳐야 돼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성망론 가지고 풀어보려고 그래 성망론이 키입니다 잘 보시라고 처음에 노재단 성소 지성소 당겼는데 여기 본재단 여기서 보혈의 피를 죄의 용서 받아야 돼요 용서 받고 딱 들어간 왼쪽 금체대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 충만 말하고 있고 열두 떡상 말씀 향단 기도 다녀요 기도 다니는데 사실은 여기 지성소 대세상만 들어가요 무엇에는 항상 들어가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여기서 음성 들었어요 여기에 신령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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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신령환자가 되죠 음성 듣고 언제나 기도할 때 순서가 십자가 피를 보일 사는 걸 부르세요 피 부르고 성령 충만 돼야 돼 말씀 충만 용암을 시원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야 말씀 무엇인지 원하는 들고 와라 향단에 기도 물론 여기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기 근데 여기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다면 이게 휘장이 찢어 휘장이 찢어져야 새롭게 산 길이 열려오는데 이게 자아가 깨어지고 죽는 거더라고 자 여호수와한테 결국 네 신을 벗어라 죽고 양도하라 휘장 이거 휘장 이거 찢어야 돼 그래서요 신앙생활의 최고의 경제는 자아가 깨지고 죽는 거예요 맨날 자아가 깨지고 죽는 얘기 이게 기초 같죠 제자들에게 딱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 자기 니 생각 버려 이론과 생각을 파고 그래서 복종 전배가 자기 십자가 좀 지고 지금은 십자가 벗고 가 그래가지고 모든 복이래요 복 비복 복 많이 받으면 모든 게 된 거죠 아니야 물질의 복은 따라와야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니까 신령한 자원이 안 돼 신령한 영이 열리고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그쪽 방향을 가야 되는데 오늘 기독교가 변제된 게 복으로 가야 되는 문제예요 복이 따라오는 복 거룩으로 가야 돼 거룩 내 안에 거룩이 이루어지고 신령하고 주인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해서 영적인 사람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아멘 이게 어떻게 여기 지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위임제 가운데서 만날까 자 제가 이제 사도, 성도, 신자 여기가 신자급, 성도급 사도급이요 사도급 최고급이요 집사도 사도급이 있어요 난 목사라고 사도가 아니라 목사도 여기 있는 사람 있어 세상 직분직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신령한자냐 이게 여기가 신령한자예요 신령한자 어떻게 신령한자가 될 것이냐 여기 신령한자가 되면 응답도 없고 음성도 없고 교제하고 그런데 예수의 심장 가지고 있고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있고 여기가 이쪽 목표로 가고 어떻게 신령한자가 될 것이냐 어떻게 가난한 땅이 여기 들어갈 것이냐 여기 신령한 신부들 이런 사람 휴고되지요 나팔 불 때 올라가야지요 아멘 올라가야지 어떻게 영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신령한자 될 것이냐 성령축만 정도로 딱 나와버려 해답은 그게 나와 있어요 애쓰기 살펴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는데 물이 이 일천적을 충량하니 계속 네 단계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발목에 잡고 또 일천적을 충량하니 무릎에 잡고 물이 계속 나와 일천적을 충량하니 그 다음에 허리에 잡고 그 다음에 능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헤엄을 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축만 정도가 이 발이 찬 사람 있어요 자기 발로 교회는 나와요 그것도 안 되잖아 끄고 와야 돼 두 번째 어디요 두 번째 어디 무릎 찾아봐야 되겠네 예수교 사회실장 봐봐 1226페이지 3절부터 읽어봐요 사회실장 3절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적을 충량하니 내가 그 물을 건네게 하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 다음에 다시 천적을 충량하니 내게 물을 건네게 하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적을 충량하니 내게 물을 건네게 하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적을 충량하니 물이 내게 건네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만한 물이오 사람에게 건네지 못할 강이 되라 할렐루야 성량 중만한 정도가 딱 나와있어 그 수준이 달라 무릎 정도 차면 기도를 해요 기도의 맛을 알아 팍 무릎을 팍 무릎고 기도 우리 무릎 기도 아버지 여러분이요 교회 막 나갖고 무릎으로 기도해야 안해요 주의 3장에 아무 데요 멀뚱보다 부고 있는 것도 갖고 없는 것 갖고 기분 좋은 건 하나 믿으시고 기분 나쁘게 없어져 벌써 이런 사람은 아니 주님 못 만난 사람이야 저거 채워먹어 주님 만나야지 할렐루야 기도 기독교가 기독교라고 해도 돼야 돼 기독교요 기도해야 돼 기도 기도에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 아니에요 여기서도 지금 여기서 어떻게 회개해 회개가 기도잖아 여기서 빨리 탈출해야지요 빨리 탈출해가지고 잘 되셔야지요 암행이죠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네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허리에 잘 정도면 물이 허리에 잘 정도면 겸손한 은혜가 온 거예요 겸손한 허리를 통해고 네 번째 능이 헤엄할 물 여러분 헤엄을 하려면 수영을 하려면 첫째 발이 땅에 떠야 돼요? 안 떠야 돼요? 떠야 돼요 땅에 떴다는 게 뭐예요? 세상을 초월해야 돼 물질을 일단 초월해야 돼 세상 명예권세 별로 안 좋아 그거 풀처럼 꽂혔다는 말라리 그것 때문에 내 인생 그럴 것도 없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되고 바울이 내가 비천을 취할 줄 알고 풍부에 취할 줄 아니 일체의 삶의 비기를 배웠노라 아멘 능력 준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이야 아멘 헤엄을 찬 헤엄을 찬다 헤엄을 찬다면 몸을 물에다 맡겨야 돼? 안 맡겨야 돼? 수영한 사람이 맡기에 못 맡고 막 험벗고 그래가지고 물을 꼴딱 막 맡고 죽어 그러고 맡겨야 되거든요 저는 수영을 잘 할 줄 몰라 옛날 시골에 살아가지고 개수영을 배워가지고 맨날 거기서 물장구 치고 내과에 가서 조금 배웠어요 그래도 조금 물에 떠기 떠 근데 제가 제주도 가서 파도가 싹 오는데 파도 치울 때 몸을 타렸으니까 맡긴 게 그 파도에 뜨더라고 인생이 그렇구나 파도 타더지마 파도를 타버리면 수영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아멘 맡겨버려 그냥 근데 뭐든 파도 속에 꼬르르 들어가버려 아니 환란의 파도가 닫지마 네가 수영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멘 아멘 성령 충고 받으셔야 돼요 자 비행기가 높이 떠버리면 되는데 안 뜨면 자꾸 아파트가 붙이고 저희들이 붙인다 신령한다고 높이 떠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가만히 이런 생각 들었어요 자 어떻게 신령한 자가 될 것이냐 기도인데 기도를 제가 한 시간 하면 네가 살고 두 시간 하면 이웃 살리고 세 시간 하면 귀신 쫓인다고 했잖아요 다섯 시간 하면 나랑 미적을 살려요 아멘 몇 시간 기도하셔? 풍기도 잘하셔? 내가 쑥 풍마 하다가 중간에 딱 통화 종료한 사람 있어 다 봤어 다 알아보러 다 나와요 거기가 그 한 시간 못 치우고 통화 종료 그래 그럼 빼야지 다른 사람 도치 숙가에 넣을 것 같고 어쩌라고 그러고 그 시간도 안 하고 A팀, B팀 A팀이 확실히 수성적이 좋아 B팀이 확실히 느껴진 저 사람인 것 같네 몇 시간 기도하셔요 맨날 몇 시간 몇 시간 저는요 이것 안 사람 아 다섯 시간도 부족하고 열 시간도 부족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불타야 되거든요 참 아이고 이 사연을 한번 기도하고 아수훈사 하루 저녁에 전멸시켜버리고 엘리아는 불이 떨어졌다는데 모세는 기도하니까 홍해도 갈라지는데 오늘 왜 못해요 기도를 조금 하니까 기도를 일삼고 기도를 기도가 일이요 그냥 똑같은 말 허운 말 그 말 하면 아버지 알아들었잖아요 계속 나 바빠 죽겠는데 알아서 중심을 하시잖아 알아서 하시오 무엇이 중심을 하시오 네가 영혜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사단을 부수고 이겨야지 네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일하겠냐 일을 행하시오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오 내게 부르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만 그 비밀한 일도 보이래라 일을 행하고 성취하는데 네가 기도해 줄 때 기도해 여러분 수증기가 올라가요 물이 떨어진 건데 네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천사가 일하겠냐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는 법이라고 그래요 법칙이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기도만 끝내면 이스라엘은 식은 죽 먹기요 사단이 그거 못하게 하려고 마지막 최후의 싸움은 사자구로 된다 사자구로 들어간다 알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버려 열어놓고 죽으려고 죽으면 죽지 뭐 지금 옆보고 있거든요 계속 기도해 왜 기도를 시키려고 그래 영계를 모르니까 깎아본 거예요 아니 공중의 마귀와 싸우면 내 기도 그것까지 해서 되겠냐고 겨우 한 시간 네 숨이나 호쉬고 명맥 유지하고 그런데 무엇을 하면 사격자가 되냐고요 아니 일곱 시간 열 시간 날마다 기도했다 그래야 나는 일곱 시간 열 시간 기도했는데 한 일 년 정도 하루 전에 해갖고 하지 말고 일 년이나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나한테 와 내가 하나님을 따지면 할게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그럴 일 없다니까 기도하라고가 잘 돼 그럴 일 없어요 절대 문제 기도 없이 잘 된 것은 그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교만하고 까불건데 기도의 정답은 하나님의 은혜를 씁니다 감사할 것이고 여러분 기도의 승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료증만 정도가 헤엄할 정도인데 여러분 몸을 물에 맡긴다는 것이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땅에 떨어져다 뭐 밖에 죽어버린 거에요 그냥 성료의 감동으로 살아 그냥 바람에 이미를 울며 어디서 오면 성료의 감동으로 세상 초월한 거에요 다시 땅이 발에 떠야 되니까 아니요 뭐 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마음 상하고 왜 이 세상가 그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걸어간 자녀가 저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그러시냐 부족할 때 역사하더라고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더라 자 떨어졌어요 물이 포도주가 난 사건이 어디서 나냐고 포도주가 떨어지길래 떨어졌으니까 그 사건이 나지 떨어졌어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한테 간청을 해요 그럼 마리아가 지금 혼인잔치 지금 손님으로 온 사람이 주인이 해야 할 일을 가지고 그걸 내 문제로 알고 예수님한테 간청을 해요 오늘 누가 주인을 시켜하냐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이에요 자 광야 5천명 지금 먹는 사건이 빈들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서 주인 역사하시거든요 베드로가 밤새 빈 그물이요 기쁜의 그물 내리라 빈 그물 빈 배 빈 광야 떨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려고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 거기서 뭐라고 결핍 궁핍 주인만 할 찬스예요 저는 개척할 때 누가 돈 안 내주기를 잘했어요 돈 주락할 때도 없고 빚쟁이가 다 사방 막혔는데 그것이 나를 살렸어요 잘하셔야 돼 성교 무조건 돈 주면 안 돼요 기도의 의사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봐야 됩니다 내가 이제 저를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내가 아 하나님이 주락하는데 그럼 안 줘 나 딱 그러기로 했어 돈이 사람 망하게 만들어 하나님 무지하게 만들어야지 할렐루야 왜 여러분 지금 결핍 궁핍 그때 주인 만날 찬스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인만 만나고 주인만 내 인생의 전부가 왕이시면 그때 응답도 하고 축복도 하고 신뢰관색이 열리고 다 그런데 뭔가 믿는 구석이 있고 그러면 아주 결사각오를 안 해요 배수진을 앉혀 앉혀 쌀이 떨어지면 굶습니다 그런 상황 쌀이 한번 뚝 떨어져 봤어 그날 그 떨어진 날 쌀 한 가마에 들어주고 있어 달팡상활하면서 맨날 목사님은 그거 얘기 말하면 나는 그때 같아 기적이야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기적이야 기적이야 제가 이 땅 사놓고 부도나게 됐잖아요 경매에 들어갔다 네 쌀 야 그 심장 아십니까 이 땅 사놓고 경매 그런 상황에서요 금식으로 하나의 응답이 오고 그때 신입해가지고 병이 났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얼마나 위기가 위기가 길이더라고 여러분 지금 탓하지 마셔 그게 지금 여기 올라가려고 여기 가난한 땅에 신랑한 자들 지불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후에는 이거 남으려고 해야 돼 오후에 꼭 오시오 시간 없으니까 기도 없지 감사합니다